오늘은 가요대정 하는 날! 오늘 가요대정에서는 스페셜 스테이지로 카라 선배님의 프리티 걸을 커버할 거라서 다이브가 항상 프리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가요대정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안녕 다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SBS 가요대정 하러 왔는데 오늘 제가 완전 색다른 스타일링 해봤는데 어때요? 리본 머리 예뻐요 제가 애니메이션이랑 시연 찾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처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따가 빨리 무대로 만나요 다이브 우리 MC 유진입니다 오늘 이름은 MC 유진 보라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시청자 2023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사실 귀여워 유진 언니는 와 이거 뭐지? 캐싱 머리 웨이브 했을 때 제일 예쁜가봐 다이브 하이 저는 지금 곧 레카를 들어갈 건데요 오늘 레드카펫 의상은 약간 곰돌이 같은 의상이에요 다이브한테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예쁘게 해봤어요 준비해봤어요 프리티 걸 안 된다는 맘은 뭐요? 레드카펫 예쁘게 봐줘요 다이브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17살이 되는 이소와 20살이 되는 레이입니다 와 박수 유진 언니가 MC를 맡고 있는 가요대점에 와있습니다 가요대점에 와있습니다 어디서 당황하게 걷기 우리 언니는 옷이 포인트인데 콩순이의 코와 우리 콩순이 언니 얼굴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카펫에서 보자요 언니 코가 빨개졌어 어떡해 루돌프 사랑은 코 코가 빨개졌어 다들 너무 빨개졌어 너무 빨개졌어 기다리지 마세요 트릭이에요 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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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스 나이 치리 왕이도 안 해 탱망이 이제 안 남았어요 헌드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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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긴장돼요 사실 오늘 뭔가 이 코가 반짝거려서 마음에 들어요. 목도 깜빡깜빡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브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까요? 모두모두 공감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작년에는 양갈래. 양갈래 딱히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멋지게 했네요. 오늘 내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이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안녕. 준비가. 화이트에 그냥. 출발. 눈 밑에 반짝이도 붙었어요. 펌펌이도 여기를 하셨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안녕. 라이브 다시 그냥 들어왔습니다. 저희 무대 어떠셨나요? 귀여워요. 프리티 프리티. 내 이 무대 쓴 거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안 벗겨졌어? 도전해놨나? 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벗기면 뭐 하고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마시멜로우 같아. 귀여워. 이거 구워서 먹으려고요. 크리스마스날에.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 먹으려고요. 이게 그 전설의 프리티걸 반지예요. 네. 그런 거였어요? 어. 우와. 아이디어 진짜 너무. 너무. 레이 진짜 잘 어울려. 프리티걸 너무 귀여워. 그러면 라이브 다음 컴백. 프리티걸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음 컴백은 프리티걸.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늘 유진이가 진짜 특히. 엄청 고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박수 한 번 쳐주세요. 가이브. 나한테? 은영이랑 유진이. 있으세요. 저희는 엔딩 때 올라갈 거니까요. 그때 만나요. 다이브. 안녕. 수고하셨어요. 다이브. 안녕. 내 이름은 레이. 아까 열심히 잡으니? 더 졸려요. 이게 사람이 많이 잡으면 더 졸리는 거 알죠. 가요 데드전 사먹으라고 했고요. 러브다이브 록 버전을 해요. 그래서 완전 우리도 지금 유니크하겠어요. 록 버전이 사실 전체에 마음에 들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오세요. 안녕. 록커. 근데 단발머리가 뭔가 록커에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었어요. 상방으로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TV에서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일단 만나요 다이브. 안녕. 다이브 여깄어. 안녕. 하세요. 오니다. 잘 안 하는 머린데. 귀엽네. 잘 안 하는 머린데. 늦은 거예요 오늘. 31일에 나가니까. 오늘 좀 귀엽게 생겼다. 약간 좀. 그쵸? 저요? 어 너. 아 언니 말하는 줄 알았나 봐요. 너 오늘 뭔가 좀 귀엽게 생겼네. 이거예요? 아. 오늘 내가 아주 잘 잤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 9시에 잤다니까. 대박이지. 울 잠잤네. 자랑할 만하지. 이건 인정. 잘 잤네. 잠이 최고지. 나 6시에 사실 졸렸거든. 지금 참았어. 깰까봐. 그래서 9시까지 버티다가 산 거야. 소름. 내가 이런 거 보면 좀 제이 같지 않아? 내가 몇 시에 자야지 하고 산 게 아니라 지금 좀 참았다가 이따 자야지를 그때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너도 피자 났는데. 네. 지금 6시야. 어 그러면 지금 좀 이따가 9시쯤 자야겠다. 이건 제이가 아니야? 그건 제이의 입장에서 전 모르겠어요 사실. 제이세요? 바을 언니가 제이요. 언니. 봐봐요. 제가 6시에 졸렸어요. 근데 사왔다가 9시에 자야지? 그건 제이의 성향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의 차이인가? 난 100% 피해. 난 70%. 약간 그런 느낌? MBTI의 날 가두지 말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자 김지원 씨 성인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요 사실 성인되고 6개월 뒤에 다시 18수로 돌아가거든요. 그렇네. 게다가 6개월간 약간 체험으로다가. 그렇네. 그럼 나 19세 되는 거야? 오늘 락 버전이라 제스처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 기타를 한번 치는 것 같아. 난 너가 쳤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방금 악무 영상을 다시 봤는데. 너 파트 때 뭔가 뾰웅 이 소리 나는 거 알아? 그게 마침 제스처 할 때 좋은 숨 참고 때. 난 믿는다. 좋다? 지금 말했으니까 너가 뭐라도 해주겠지. 숨 잠권라 바다니. 한 번 허리 꺾어, 이렇게. 지금 비하인드에 말했으니까 우리 자유주가 보면 기특히 할 거야. 거부내려겠어.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잘해줘야. 모기. 탐지하는 거 같아. 탐지견. 너 더듬이야, 어디 있어? 내 더듬 너무 길어. 안녕. 안녕. 이제 잠 깼어, 다이네. 완전 러브 다이브인데 락 버전. 근데 이 선은 락인데 약간 고급스러워요. 부자집 애기가 학교 다니듯 교복 같아요. 근데 지볼집 만내딸. 유진 언니는 락은 아닌데 멋있어요. 내가 락이야. 어, 다이브 친구들 입장하기 시작해. 우리 오늘 만나는 거니? 만나는 거니? 만나는 거니? 다이브는 좋겠다. 나도 좋겠다. 그치? 이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요. 파티. 진짜 이스라엘 이런 거 하고 그래? 안녕. 진짜 이스라엘. 같이 놀았어요, 지금. 다이브. 같이 놀았어요, 지금. 다이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이브 누나를 정하려고 안전하게 해도 못 땄어 눈 놀이야되는데 정리 형 오늘 진짜 지금까지 다이브 짱 많이 왔는데 불합격 보여요 지금? 제 머리에 하트 있는데? 다이브 형 라리야 오늘 라이언 하트한다고 아주 한껏 화려하게 꾸몄어요 하이 하이! 아 그리고 춤에 그 둘 둘씩 페어하는 안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다이브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레이랑 커플이에요 서로 껴안고 나갑니다 레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홍순이 있잖아요 졸직한 거야 해가지고 섞었어요 저희 안무 선생님의 아이디어지만 잘 똑같이 흡수했습니다 다이브 오늘 머리 소개해주세요 오늘 저의 헤어는요 예쁘게 딱 모으세요 멋있죠? 일 보이게 해야지 아이고 그냥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고 다이브 안녕 오늘은 여기 여기에 이렇게 똑같은 핀을 쌤께서 꽂아주셨답니다 오늘도 다이브가 온다고 들었는데 연말 무대 때 다이브가 또 들어와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녹화를 잘 마치고 와보겠습니다 지금 다이아나의 노래를 위해서 저도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지금 다이아나의 노래를 위해서 저도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투이티뱅이 이렇게 자라서 훌륭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우리 진짜 우리 아이의 성장을 진짜 같이 박수 쳤어요 투이티뱅이 전체에 자라서 이렇게 어엿한 원영이를 만들어줬어요 앞머리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잘하면 오늘 반 앞머리처럼 캐스탈뱅 했다는 거예요 네 투이티뱅의 화자로 기대해주세요 20살이 얼마나 남아있고 진짜 이 방송될 날에는 진짜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19살 운영일 텐데 오랜만에 앞머리를 내렸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라이언 아츠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머리 할지 찾아보다가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 여기에 나온 에밀리 주인공이 한 머리인데 무슨 머리를 하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걸 보고 있었는데 너무 따진 머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진짜 재밌답니다 다이브한테 보여줄 거예요 세부 많이 봐주세요 다이브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우리 코끝을 베이비 스팅해 pupils 듣고 수급인 fark에서 2023년이 끝나 V Start 내년에도 함께하도록 할 때 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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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Consider it 이번 연도 너무 고마웠어요 다이브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맙습니다.